구찌 스텝션에 나오겠습니다. 섹션 1 사이드 샷세,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, 백락, 리커버 레프트 2 사이드 샷세, 백락, 리커버 카운트 1 & 2, 3, 4, 5, 8, 6, 7, 8 섹션 2 워크, 클랙 워크, 클랙, 트와이스 사이드 샷세, 백락, 리커버 카운트 1, 2, 3, 4, 5, 8, 6, 7, 8 섹션 3 백락, 리커버 사이드, 하프 턴트 라이 크로스 샷세, 사이드 락, 리커버 카운트 1, 2, 3, 4, 5, 8, 6, 7, 8 섹션 4 크로스, 백, 사이드, 크로스 사이드 르면서 힐방 세 번 1, 2, 3, 4, 5, 8, 6, 7, 8 풀 카운트 1, 2, 3, 4, 5, 8, 6, 7, 8 1, 2, 3, 4, 5, 8, 7, 8 1, 2, 3, 4, 5, 8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앤 리스타트 원 앤 투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